한상균 위원장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계사로 찾아가서 한 위원장을 만나려고 했는데요. 건물 안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조계사 관계자들이 이를 차단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만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조계사로서도 자꾸 외부 인사들이 한상균 위원장 만나서 지령도 전달한 것 같고 이런 모습 보여주는 걸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한상균 위원장이 혼자 들어와 있는 그 자체로는 받아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도 외부 폭력 세력과 연계되어 있고 지경이 오고 가고 이런 접촉점을 용인한다면 조계사가 그야말로 범죄를 방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어떤 불쌍한 사람을 한번 보호해 주자. 이런 취지까지는 우리가 용인할 수 있지만 외부 세력과 연계되는 것까지는 단호하게 막음으로써 그런 비판을 사전 차단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민주노 총 90년대에 출범한 이후에 권영길 위원장, 단병호 위원장, 초기 위원장들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만 한동안 잊혀져 가다가 드디어 이번에 폭력 시위 때문에 한상균 위원장이 누구인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지금 확인해 보셨던 것처럼 조계사에서 손을 흔드는 저 모습인데 한상균 위원장 어떤 분인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광주기계공고를 졸업한 이후에 거화라는 자동차 회사에 취직을 했고요. 그 이후에 회사를 옮겨다닌 것은 아니고 동아자동차가 거화를 인수했고 쌍용자동차가 동아자동차를 인수해서 회사 이름만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산에 있던 공장에서 경기도 평택 지역으로 온 뒤에는 쭉... 평택에서 근무를 한 거죠. 근무를 했던 거네요. 그리고 1987년도에 쌍용차 노조가 설립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2008년도에 쌍용자동차 노조 위원장 겸 쌍용차 지부 지부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런데 2009년도 5월달부터 8월까지 약 두 달 넘는 기간 동안 장기 파업을 벌여서 당시 쌍용자동차가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맞서서 두 달 넘게 파업을 이끌었다가 결국 해고 노동자도 지키지 못하고 손해배상만 33억을 노조가 물어주는 등 이런 큰 피해를 남기고 본인도 3년 징역형을 살고 2012년도에 출소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화면을 보셨던 것은 2009년에 있었던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관련된 건데 2008년 말에 세계 금융위기를 맞았잖아요. 그 이후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쌍용차가 어려워졌었는데 그 당시 하필 파업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평택자동차가 저런 전투를 치르는 장면처럼 바뀌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쟁 같았는데요. 당시에 결과적으로는 쌍용차 근로자들 2천여 명이 정리해고가 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파업 이후에는 6년 넘게 지금 쌍용자동차가 무분교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새로 신 모델을 출시해서 5만 대 이상 팔리는 아주 좋은 성과를 얻으면서 점점 회복자를 찾아가고 있고요. 기회가 될 때마다 당시에 해고됐던 근로자들을 다시 고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상균 위원장이 그런 극도의 아주 격렬한 파업이라는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근로자들이 더 빨리 쌍용차 일터로 돌아갈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내부의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자, 저 장면이요. 2009년입니다. 저 중심에 한상균 위원장이 섰고요. 3년간 복역을 하고 나온 뒤에는 고공 시위까지 벌이면서 투쟁이라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고공 철탑이었나요? 거기에 171일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장기간 동안 저렇게 고압 송전탑에 올라가서 170일 넘게 정리해고자를 복귀시켜라라고 본인이 저렇게 고공 시위를 벌였는데요. 쌍용 자동차에서는 신모델 만들고 계속 좋은 차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게 해서 그렇게 해서 방시 해고됐던 근로자들을 다시 재고용을 하고 있었는데 한 위원장은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저렇게 극도의 아주 강경투쟁 일변도로만 나갔기 때문에 호응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신 것처럼 한상균 위원장 오늘 꽃과 바람개비로 저항하자 그랬거든요. 자, 지금 보셨던 2009년 그야말로 공장문을 부셔버리듯 결국 파업을 했고 회사가 망했고 주인도 바뀌었고 이제는 겨우 살아난 단계의 원장면과 꽃과 바람개비라는 굉장히 서정적인 소재가 뭔가 악의가 좀 안 맞는 듯합니다. 전략적인 선회입니까? 아니면 민주노총이 폭력지표에 대한 철학을 벌인 거로 봐야 됩니까? 전략보다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전술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번 토요일날 집회에서는 지금 집회는 하되 어떤 쇳파이프나 철제사다리 이런 데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혐오감 따라서 복면 시위금지법까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여론을 이것은 공권력이 지난번에 과잉했던 것이다 라는 식으로 본질을 바꿔버리기 위해서 아마도 저러한 평화공세, 그러니까 꽃과 바람개비를 날리는 이런 퍼포먼스를 굉장히 아마 세게 벌일 걸로 예상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 14일날 있었던 시위에 대한 불법폭력에 대한 책임은 한상균 위원장이 그것은 면하기 어렵고 또 이후에 민노총이 지속적으로 평화시위를 과연 계속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도 아마도 그런 것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한상균 위원장이 그날 집회 전에 스스로 자진 출퇴해서 지나간 폭력 행위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고 주장할 것을 주장하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토요일 집회는 허가 되는 것으로 법원이 정리를 했습니다. 결국 도심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걸고 집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약속했던 야권과 조계종 약속을 지켜야 될 것 같고요. 경찰도 성숙한 모습으로 시위를 절제하고 통제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